송중기 사랑 참 어렵다. 송중기 KT, 여래, D라인, 결혼설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중기 종교, 크리천 트레이, 박신혜, 송중기 등 기독교인 스타들 산불피해 기부, 송중기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종교가 기독교인 것 같았으나, 요즘 자료에는 기독교라는 자료가 뜨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 송중기와 연인에 대한 팩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란 이승철 노래 제목 사랑 참 어렵다. 송중기는 연상을 좋아한다. 송중기 송혜교 결혼과 이혼 3살 연상, 송중기 KT, 여래설 1살 연상, 연애가 헤드라인 송중기 영국인 여성과 여래, 여래설을 인정한 송중기, 귀국 당시 동행하던 여성 포착, 영국인 아버지와 콜롬비아인 어머니 다문화인 영국배우, 추측성 보도와 루머 1, 송중기의 연인은 배우 KT 루이스 사운더스다. 추측성 보도와 루머 2, 임신설과 결혼설, 여래 송중기 일과 사랑 모두 잡았다. 행복한 연말. 송중기 사랑 지목 KT, D라인 변천사, 임신, 출산설의 소속사는 묵묵부답. 연중 플러스에서 송중기의 여래설 상대로 지목된 KT 루이스 사운더스에 대해 언급, 그의 과거 사진도 또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9일 방송된 KBS ETV에는 연중 플러스에서 송중기의 여래설 시대에 대해 언급했죠. 단순 해프닝인 줄 알았던 송중기가 최근 곧바로 여래설을 인정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26일 송중기의 소속사 측은 송중기 배우는 한 여성과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라며 또한 교제 사실 이외의 정보들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에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송중기가 드라마 관련 해외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 후 귀국 당시 동행하던 여성이 포착되며 영상이 주목됐습니다. 해당 여성이 영국인 여자친구라는 여래설 상대라는 의혹입니다. 송중기에 대한 관심만큼 결혼설 임신설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성은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라는 추측도 이어졌죠. 송중기의 여자친구로 지목된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는 1984년생으로 송중기보다 한 살 연생인데요. 영국인 아버지와 콜롬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영국 출생으로 명문대 포코니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런던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후에는 밀라노에서 쭉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죠. 가국적 배우로 알려졌으나 2018년 이후 연기를 중단한 바 있는 케이티는 영어 튜터,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 케이티가 송중기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어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케이티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사립전문대 포코니 대학 출신인데 송중기가 빈센조 출력 당시 인물도 해당 학교 학사 졸업이 설정되어 있어 캐릭터 설정 때부터 인원이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또 그가 언급된 이유는 송중기가 한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전할 모습이 재조명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송중기는 사랑하는 케이티, 날라, 마야, 안테스라고 말했고 누리꾼들은 날라는 송중기의 반려견 이름이며 케이티의 반려견이 마야와 안테스라는 추측을 더했죠. 더불어 임신설과 출처가 불투명한 정보가 난무한 상황입니다. 임성재 결혼식도 영국 여자친구와 동반 참석하며 결혼설까지 불거졌는데요. 케이티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약 16년 동안 배우로 활동했으며 2012년 3월 이탈리아 로마의 한 행사장에서 촬영된 사진 속에서는 D라인으로 보이는 몸매가 드러나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가 금발의 여자의 측근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인데요. 공식 석상에 다정하게 대동한 사진까지 언급 온라인상에 퍼지며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제작자는 임신, 출산 등 난무한 각종설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소속사에 직접 문의했으나 소속사는 교제사실 이외에 정보는 확인할 수 없으며 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는 보도뿐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며 계속해서 함구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송중기가 최근 영국 BBC 측과 드라마 오디션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최근 5세내 송중기씨가 최근 BBC 측 관계자와 만난 것은 단순한 미팅일 뿐 오디션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출연 여부가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송중기는 영화 보고타 화란 촬영을 마치고 노기완 촬영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립니다. 하지만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체계의 이름이 기록되고 영생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천 트위였습니다.